화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. 미안해요. 됐어요. 나 신경쓰지 할래요. 다시 신경쓰지 할래요. 친구한테 더 생각했던 거 잘하며 신경쓰지 할래요. 나랑 친구하기 싫을 거 같아.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가 친구하자고 한 거 아닌가? 딱 그만할 때 올라간 거 보네. 뭐야. 주영도 이 바보가 친구하자고 하는 거야? 지가 좋아주는 여자한테? 나 바빠. 담당자가 친구하자고 했니? 그걸 누구야? 만낭하자. 했네 했어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너 때문에 내가 빛불이 이렇게 생겼다고. 패트릭 그 친구 말하는 거야? 패트릭이 왜 내 친구야? 내 남자친구지? 겉에 구매를 못하면 어떡하지? 네? 내 남자친구는 저 오가 맛을 사서 포틸한 거였어? 내 남자친구는 저 오가 맛을 사서 포틸한 거였어? 내 남자친구는 저 오가 맛을 사서 포틸한 거였어? 내 남자친구는 저 오가 맛을 사서 포틸한 거였어?